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2024학년도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한 친구들 각자의 상황은 전부 다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현역 고3 친구들, 우리 아기 현역 친구들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수능 수학을 처음으로 준비하면서 어떤 선생님의 어떤 강의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게 궁금해서 이 영상을 클릭한 친구들 당연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혹시라도 2023학년도 수능을 한 번 본 이후에 내가 다시 한 번 제대로 공부해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 최고점을 찍어보겠다라는 친구들 또한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이 친구들이든지 우리는 실제로 열심히 공부해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성적을 받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야,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해서 메가스터디 온라인 3년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한 해 한 해 한 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항상 피드백을 반영하고 업그레이드 해온 강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가스터디 러셀 대치분당 중개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수능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수업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한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는 항상 수업을 하면서 이 한 문장을 명심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It is trivial. 혹시라도 내가 이 문장을 언제 처음 어디서 봤을까? 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가서 연습문제를 푸는데 그 연습문제 해설지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을 느끼시면 될 것 같냐면 내가 수학문제를 풀어.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나와. 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나는 아예 문제에 대한 해석이 안 돼. 그랬을 때 우리는 해설지를 보거나 강의를 들음으로써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물어볼까요? 해설지를 과연 왜 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당연하게도 내가 이 모르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내가 놓친 조건이 뭐지? 에 대한 뭔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이 해설에서 배우고자 당연히 해설지를 본단 말이죠. 저 또한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모르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설지를 딱 펼쳐보니까 친절한 해설은커녕 단 한 줄 1H 트리비얼 하고 해설이 끝나버리는 거야. 야 이게 벙찌는 거죠.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나는 해설을 기대하고 해설지를 봤는데 해설은커녕 이 한 줄이 딱 있다고? 야 그러면 트리비얼이라는 이 단어 뜻에 내가 모르는 뜻이 있나? 라는 생각으로써 네이버 단어사전에 트리비얼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한글로 사소한 하찮은 이걸 조금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증명할 것 없이 자명한 당연하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봤는데 그 해설이 해설은커녕 야 이거 답 당연해 하고 아무런 해설을 해두지 않은 거야. 이 해설지를 쓰신 교수님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 보자면 아마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야 이게 해설이 필요해? 해설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써 이 한 문장을 적으신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학생이었던 김기현은 어때? 야 내가 이 문제를 모르겠거든. 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조차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당연하다 라고 그냥 치부되어 넘어가지 수가 있는 거구나. 실제로 이 경험에서 첫 번째 제가 느낀 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함에 있어서도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 마지막 실전모의고사 강의까지 정말로 여러 가지 풀이, 다양한 풀이, 효율적인 풀이 다 보여드리겠지만 각각의 과정에서 어느 누군가는 이해하면서 잘 따라오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꼼꼼하게 친절하게 한 줄 한 줄 전부 다 설명드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선배들 중에서 저희 강의를 좋아한 친구들이 입 모아서 칭찬해 준 점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뭔가 의문을 딱 가져서 야, 저기서 저렇게 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선생님께서 그 다음 부분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가 Q&A 게시판에 글을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 내에서 전부 다 언급을 해드리는 만큼 내가 뭔가 수학을 처음 하는데 또는 수학이 조금 어려운데 혹시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고득점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제가 멱살을 잡고 끌어들이니까요. 의지만 갖고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서 따라와 주신다면 고득점 받게 해드린다는 거. 첫 번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렇게 뭔가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이미 개념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걸 듣고 있는 저는 조금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요. 당연하게도 모르는 부분들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게 없으면 지금 공부하고 있질 않겠지. 그런데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내가 아직 모르는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너희들의 풀이 과정에 대해서 얘들아, 이 과정에서 이렇게 왜 넘어갔어?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설명을 잘 하거나 또는 선생님 당연한데요. 이제 넘어가는 친구들한테 얘들아, 그러면 혹시 이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너희들이 어디까지 고민해야 돼?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친절하게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헷갈릴만 할 수 있는 것들 실제로 우리가 킬러 사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매하게 오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잡아드릴 것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간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의 수학 강의는요. 수능 수학을 위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강의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자 라고 제시해 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적용하고 반복하면서 체화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실제 수능장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건 김기현이 아니라 너희 자기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푸는 거 내가 잘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김기현이 잘 푸는 거 당연히 보여드릴 거야. 그치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계속 너희들에게 보여드리고 주입시켜 드리고 반복시켜 드릴 거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을 정말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이 이리스트리비얼 이라는 문장이 우리가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멀리 해야 할 다시 지향해야 할 문장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물어보면 조금은 역설적이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넘어가지? 에 대한 모든 의문들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의문들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 오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계가 될 거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수능날 아니야? 수능날 우리가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내며 있어서는 각각의 문제들을 봤을 때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과정들 논리적인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단 말이죠.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냈어 쭉쭉쭉 답이야 시험이 딱 끝나고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 선생님 당연하지 않나요? 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로 피나는 노력과 여러 공부량이 뒷받침 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력까지 우리가 오르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확실한 개념과 도구 정리를 주입시켜 드릴 겁니다. 한글로 명확하게 그냥 단순히 얘들아 선생님 잘 푼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실전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전달을 해 드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배운 것들을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일관된 관점으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면 아 내가 이 관점만 내 것으로 완벽히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심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까다롭고 생소하게 폭넓은 실전 연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1등급을 넘어선 100점을 만드는 커리큘럼을 올해 준비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계산 그리고 문제 풀이에 대한 피지컬을 키우시고 어떠한 문항을 보고 해석하는 안목을 넓히셔야 하고요. 마지막까지 답을 내는 실력을 기르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제 강의가 정말로 도움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업그레이드된 2024학년도 커리큘럼에 대한 대략적인 개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으로 칠한 파운데이션 파이널 디렉션 커넥션 아카이브 하프 컬렉션 작년에 비해서 작년보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신설된 강좌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강좌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뭐가 어떻게 바뀐 거죠? 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기초부터 심화까지 개념 강의 완전체 작년까지는 아이디어와 키고프로써 개념 강의가 있었다면 이 이전 강의로써 수능 입문 강의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진짜로 수학이 처음이에요. 뭔가 고등수학 상학까지는 했는데 수학원 수학도 아예 진짜로 생 초보거든요. 혹시 제가 아이디어를 들으면 어렵진 않을까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신설한 강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기본을 토대로 쌓아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아이디어 키고프 개념 강의 완전체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문제풀이 컨텐츠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문제들 워크북이 추가될 거고요. 두 번째 커넥션 아카이브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진행했던 커넥션 문제들의 손해설까지 추가된 버전으로 하나 출시가 될 거고 두 번째 새로운 문제들로 커넥션이 다시 한번 또 출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의 커넥션에선 기하까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더블 커넥션 또한 실제로 우리가 2022년에는 더블 커넥션 수학원 수학도 공통과목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확통, 미적, 기하 선택과목까지 전부 다 추가해서 더블 커넥션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점 그래서 미리 양해의 말씀 하나 먼저 구하자면 우리 기하 선택자 친구들이요. 올해 이제 기하를 풀 커리큘럼으로 다루지는 못하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되 우리 기하 선택자 친구들은 우리 커넥션 아카이브는 아니지만 커넥션과 더블 커넥션 올해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나오는 교재 기하가 전부 다 추가되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기하 선택자 친구들은 저의 기하 해설강의를 보면서 제가 직접 모의고사 기하 해설강의 4점짜리 전문항 다 올려드렸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컬렉션과 퀄 모의고사에서 기하를 함께 따라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 기하 문제 기하 해설강의 너무나도 좋은데 선생님의 관점으로 조금은 생소한 문제들을 함께 연습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제가 조금은 올해 이제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가 작년까지 우리가 제가 만들어냈던 여러가지 커리큘럼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업그레이드하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조금 했다는 점 그래서 기하 부분을 앞에까지 만들 여력이 조금은 없다는 점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말씀드리되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뭘까 라는 생각하에 커넥션과 더블커넥션에 해당하는 100% 자작문항을 드림으로써 저의 관점과 생소한 문항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커넥션, 더블커넥션, 컬렉션 여기는 이 부분에서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추가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하한 선택사 친구들은요 앞에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공통 부분 정말로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까 공통 열심히 따라오시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니고 실전모의고사 회차 또한 우리는 추가가 됐고요 컬렉션 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하프 컬렉션 이라는 새로운 강의와 교재가 나올 것이라는 거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설지까지 추가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도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는 하겠지만 조금은 효율적인 부분 입장에서 해설지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부터 해서 마지막 퀄 모의고사 컬렉션까지 우리는 해설지를 전부 다 넣어드림으로써 혹시라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강의 듣기 전에 내가 뭔가 이 문제풀이 방향을 조금 제시받고 싶어 또는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강의를 다시 듣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을 때 해설지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넣어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 각각의 컬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첫 번째 개념 강의에 대해서 먼저 같이 보도록 하면 기초부터 심화까지 개념 강의 완전체를 만들고자 했어요 이 세 개의 강의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올해의 커리큘럼 파운데이션 말 그대로 수능 입문 강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원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파운데이션 기초부터 기본 공사를 차근차근 토대로 쌓아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쌓아 나갈수록 당연하게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죠 기본이 우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탄탄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개념과 필요한 공식에 대한 증명 그리고 그러한 공식들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여러가지 교과서 예제 수준부터 해서 고2, 고3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3점짜리 종종 4점짜리 문항들을 통해서 실전 연습까지 할 겁니다 선생님 제가 수능 수학이 처음인데 들어도 괜찮나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예요 선생님 로그가 무엇인가요? 로그의 더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로그의 사치견사능무죠? 지수함수는 언제 증가하고 어떻게 감소하죠? 평행이동 대칭금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점근선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지수함수 두 개가 나오면 어떤 관계에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말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다 다 들어오시면 되고 뭔가 공부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야 이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가끔 3점짜리에다 하는 계산 문제도 뭔가 막히는 친구들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게다가 뭔가 예비 고위 친구들 또한 뭔가 어? 고위 수학원 수학2를 내가 처음 하는데 어? 아이디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친구들 다 파운데이션으로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 알았죠? 구성은 예제 그리고 연습문제 해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작할 수 있는 수능 개념의 토대가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올해의 커리큘럼 키고프 수능 유형을 다루는 유형별 문제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수학원 수학2 공통과목에 대해서 교재가 이미 출간이 되었고 강의까지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키고프는 교과서 기본 개념을 압축해서 다루고 개념을 다루는 것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이냐면 다양한 유형을 문제를 풀어내고 얘들아 방금 배운 이런 공식들과 개념들이 실제 이런 유형들의 문제로서 적용될 수 있단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개념을 공부는 하기는 했는데 본격적인 기출문제를 풀기에는 두려운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각 기본 개념에 대해서 유형별 문제들을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기출문제 버거울 겁니다 그런 친구들 여기는 키고프를 먼저 풀고 들어가면 괜찮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점 빈출 문제부터 쉬운 4점 문제까지 전부 다 이 교재 안에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교재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제가 직접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 이 본교재와 1대1 매칭이 되도록 워크북까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배운 이후에 스스로 적용하는 것을 무엇으로 워크북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알았지? 해설집까지 자세하게 들어있으니까 본교재 워크북 해설지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별 문제를 공부하시면 된다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선생님 혹시 시중에 있는 조금은 유명한 여러 유형별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문제집보다 조금은 제가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키고프를 푸는 게 괜찮을까요? 단언컨대 키고프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우리가 뭔가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능과는 동떨어진 유형들이 꽤나 많단 말이야 그런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수능과 동떨어진 유형인지 필요한 것들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키고프 안에 정말로 많은 문항수 그 자세한 이야기는 OT에 자세하게 촬영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OT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시고요 이 키고프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유형별의 문제를 충분한 문항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제 저의 시그니처 강의가 되겠죠? 김기현의 생각 아이디어 수학은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과 문제풀이에 필요한 모든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강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 우리 아이디어에 대한 강의와 교제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이디어가 어떤 부분에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선생님 아이디어를 쭉 하고 나니까 제가 직접 문제를 풀 때 제가 스스로 문제를 조금 설계하고 이렇게 풀어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디어 교제 안에서는요 실제로 너희들이 어떠한 조건을 보고 어떠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가 나왔을 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추상적으로 던져드리지 않고요 한글로 구체적으로 명시화해서 알려드립니다 그것을 생각이라는 부분으로써 얘들아 이런 조건 나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 이런 표현 나왔으니까 이런 고민까지 해보자 라는 것들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뭔가 개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뭐가 문제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라는 건 절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는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 그런데 당연하게도 뭔가 개념만 배우고 나서는 뭔가 추상적으로 야 이게 그냥 이런 뜻이구나 라고만 생각이 될 건데 내가 방금 배운 이러한 용어들과 이러한 공식들과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표현이 되면서는 어떠한 표현까지 바뀔 수 있는지를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아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리고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같이 경험을 하셔야 방금 배웠던 개념들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개념과 문제풀이의 그 간극을 저는 너희들에게 메워드리고자 하는 게 이 아이디어의 가장 큰 목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예제부터 사점 고난도 기출까지 전부 다 풀어드리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교재 안에 있는 전문항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본교재 해설집 뿐만 아니라 워크북까지 올해 추가될 거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을 배운 다음에 그 생각들을 실제로 다른 문제 조금은 생소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워크북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의 생각을 더하는 이상적인 수능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올해 커리큘럼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올해 기출까지 해서 심층 분석하는 기출 분석 강좌가 되겠고요 기출 생각집 평가원 교육청, 기출 생각집 사관학교 편 파이널 디렉션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미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실까요? 한 권씩 지금 차근차근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킥오프,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까지 실제로 책꽂이에 꽂아놨을 때 예쁠 수 있게 이 디자인을 했다는 거 그럼 이제 기출 생각집이라는 게 뭘까 생각하면 혹시 여기 한글이 보이실까요? 기출은 김기현, 김기현 하면 기출 앞에 있는 글자만 따면 기김김기 뭐라고요? 기김김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기인김기가 뭘까 생각하시면 정말로 자신있게 준비했어요 야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기출하면 김기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출 생각집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했고 호평을 받은 강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기출 생각집 교재는 수학은 수학 두 확률과 통계 미적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안에는 어려운 3점부터 킬러 4점까지 필수 문항들을 선별해서 넣어드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기출 생각집 안에는 평가원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청 문제까지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좀 해보자 당연하게도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기출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맞아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 푸셔야 된다 그런데 평가원 문제만 풀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 우리가 수능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은 낯선 문항들에 대한 대비 당연하게도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 가지 NG, 여러 가지 실전 모의고사 푸는 거 당연히 중요해 그렇지만 그 이전에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 문제까지 꼭 풀자는 거야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모든 문항을 다 풀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문항을 다 풀기에는 현행 교육 과정에 맞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뭔가 계속 반복되는 문항만 풀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문제들만 정말로 잘 선별해서 넣어 놓았다 착각하시면 안 돼? 선별했다고 해서 문항 수가 적을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공통과목은 각각 400문항 정도가 되실 거고요 선택과목은 각각 300문항 정도씩이 될 건데 그래서 이런 생각하자 문항 수가 적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로 아니야 다시 문항 수가 적으면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지름길만 찾아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모두가 그것을 따라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 우직하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공부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피지컬이 늘어나고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올라감으로써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기출문제 400문제 정도 안 풀고 무슨 공부하려는 거지? 300문제 정도 안 풀고 무슨 공부하려는 거야?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들은 꼭 풀면서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선생님 제가 혹시 어려운 문제들은 바로바로 풀어낼 수 없는데 이 안에 킬러 문제까지 있으면 제가 못 풀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안에는 킬러 점프라고 해서 어려우신 문제들은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기출문제를 처음 공부한다 그럼 킬러 점프 말 그대로 킬러는 잠깐 점프하고 그 나머지 문제들만 먼저 풀 수 있게 잘 넣어놨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OT에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평가 문제 또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는 실제로 평가 문제 중에서는 실제로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시행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 그 중에서도 좋은 문제들은 다 선별해서 넣어드리죠 그치만 그런 문제들보다는 조금은 최근의 기조에 맞는 문제들을 푸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평가원 교육청 최근 문제들도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된 문항으로서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 그리고 기출생각집 4관학교 편 또한 공통과목만 제작이 되어 있고요 100문항 정도가 들어있을 겁니다 교재 전문항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본교재 해설지까지 전부 다 너희들한테 제공되어 질 것이라는 거 그치만 해설지는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지 조금 더 자세하고 다양한 풀이는 강의를 통해서 진행되니까 강의 필요한 부분들은 꼭 공부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단언컨대 기출분석은 기출생각집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기출문제 시중에 있는 여러 기출문제 당연히 많이 풀면 풀수록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N제와 실전모의고사까지 다 풀어낼 거란 말이야 기출생각집이면 정말로 충분하도록 강의와 교재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김김기 알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전과목 탄탄한 입문 고난도 N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커넥션 아카이브라고 해서 한 권이 나올 거고 커넥션이라고 해서 두 번째 권이 나올 거고 더블 커넥션이라고 해서 세 번째 교재가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교재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면 커넥션 아카이브 N제가 되도록 할 거고요 우리 표지 디자인 이렇게 될 거예요 커넥션 아카이브는 말 그대로 수학은 수학 통합렬과 통계 미적분에 대해서 2023학년도 그러니까 2022년에 이미 진행된 강의와 교재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2022년에 진행된 강의와 교재 또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 강의와 본교재에 지면 손해서를 추가해서 1월 중으로 미리 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겨울방학 때 조금은 낯선 문항들을 먼저 풀고 공부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있는 커넥션 아카이브 통해서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 공통과목은 입문 N제고요 선택과목은 올인원 그러니까 킬러 문제까지 다 들어있는 N제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 교재 전문학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1월 달에 완강된 상태로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강의가 필요한 친구들은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겠죠 알았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방금 진행된 커넥션 아카이브는 2023학년도 수능은 반영이 안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 수능까지 전부 다 반영해서 너희들에게 제공될 새로운 커넥션 입문 N제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커넥션 입문 N제부터는 수학원 수학 정렬과 통계 미적분뿐만 아니라 기학까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전과목 입문 N제 난이도로 만들 겁니다 내가 앞에 있는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까지 열심히 했어 그런데 생소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처음부터 뭔가 킬러 난이도까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적절한 난이도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자작 문항들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100% 자작 문항으로 우리 아카이브 문제와 겹치는 문항 없이 100% 자작 문항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빅킬러와 준킬러 문제를 조금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말 그대로 N제라는 건 우리가 아이디어와 기출 생각집에서 배운 여러 가지 개념들과 공식들과 생각들을 생소한 문항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앞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조금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닐까 혹시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것들일까? 라는 것들을 이 커넥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본교재와 해설지로 추가가 될 것이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더블 커넥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데 더블 커넥션 말 그대로 고난도 N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원, 수학2 공통과목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쌤 더블 커넥션 교재가 너무 좋고 쌤 강의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뭔가 어려운 문제를 다룬다고 생각해서 쫄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미 배웠던 개념들로 모든 킬러가 다 풀리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교재와 강의였어요 선택과목도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 선택과목을 추가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더블 커넥션 안에서는 까다롭고 조금은 호흡과 흐름이 긴 킬러들 4점짜리를 다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항 번호로 생각하면 공통과목은 14번, 15번 또는 21번, 22번처럼 조금 어려우시는 문제들 선택과목에서는 29번, 30번에 해당하는 고난도 4점짜리를 다루는 강의와 교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100점을 넘어서서 완벽한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연습하는 강의와 교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교재와 해설지로 구성이 될 것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 커넥션을 생각과 문제를 연결하는 다양한 문제풀이를 보여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커넥션 아카이브, 새로운 커넥션, 더블 커넥션 여러 문항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폭 강화된 실전 연습 분량이요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하프 컬렉션, 컬렉션, 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컬렉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건데 하프 컬렉션, 말 그대로 하프 컬렉션이요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항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1번부터 22번까지 조금은 공통문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도를 갖고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수능을 봄에 따라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는 체제잖아요 선택과목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선택과목 이전에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실력을 제대로 쌓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조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니즈를 조금 충족시키고자 만들어낸 강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과목 만점을 공략하겠다 목표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일정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6평 이전부터 6평 대비로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출시할 예정이라는 것 두 번째 컬렉션에 해당하는 풀 모의고사 전체 모의고사는 전체 시즌 3개로 9회차 정도를 구성하고 있고요 수학원부터 기학까지 전과목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23학년도 수능 대비하면서 컬렉션이 이제 9회차로서 여러분들께 선보였을 때 선생님 컬렉션이요 정말로 합리적으로 조금은 적절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라서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잖아요 난이도가 그냥 어렵기만 하면 내가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풀 의욕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실전 연습이라는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밖에 없죠 실전 연습이라는 건 1번부터 30번까지 30문제를 10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어떠한 전략을 갖고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걸 연습하는 모의고사가 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평가원 난이도와 비슷한 느낌으로써 조금은 막힐 수 있는 지점들 너희들한테 숨겨두고 조금은 막힐 수 있는 부분을 잘 넘어가면 쭉 풀어낼 수 있게도 흐름을 쭉 놓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습들과 실험들을 컬렉션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제공하는 퀄 모의고사 또한 S버전을 제가 전부 다 해설강의 진행한다는 점 수학원부터 기학까지 전부 다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퀄 모의고사는 확정은 아니겠지만 2023학년도에서는 6회 정도가 나왔어요 6평 대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만약에 6회 정도가 나온다 생각하면 하프 컬렉션부터 퀄 모의고사까지 전체 거의 21회차 정도를 김기현의 관점으로 새로운 실전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낯선 포장지와 생소한 문항으로 실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컬렉션, 하프 컬렉션 100% 신규 자작 문항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가볍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첫 번째 우리 파운데이션부터 킥오프 아이디어, 기출 생각 집까지 개념과 기출에 해당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초 입문 강의 파운데이션은 12월부터 1월까지 이제 완강이 될 예정이고요 킥오프에 해당하는 강의는 이미 전부 다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은 바로 교재 사서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강의 또한 12월부터 2월까지 전부 다 완강이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려요 지금 기출 생각 집은 왜 이렇게 길게까지 있죠? 라고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출 생각 집은 이제 교재가 입고 되면 바로 사서 풀고 강의 전부 다 들으실 수 있게 넣어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기출 생각 집에 해당하는 문제들 전부 다 강의는 2021년까지 기출 문제는 전부 다 강의가 찍혀 있고 2022년에 시행된 모의고사가 뒤쪽에 추가적으로 붙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강의가 붙기 전에 다 풀었다 강의가 필요하다 라는 친구들 또한 저의 모의고사 해설 강의 탭에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모든 모의고사 사점짜리 전문항 해설 강의를 진행해 놨으니까 그 해설 강의 탭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 전에 2월 되기 전까지 기출 생각 집은 전부 다 완강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2월 되기 전까지 전부 다 완강 되겠지만 그 전에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선택과목 포함해서요 알았죠?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왜 이렇게 그럼 길게까지 있죠?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3학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3월, 6월, 9월 모의고사는 제가 바로바로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해설 강의 탭에서 우리는 강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교육청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4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의 경우는 그 문제들 중에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제가 직접 찍어서 기출 생각 집 강의 뒤쪽에 붙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해설 강의 탭이 아니고 기출 생각 집 강의 뒤쪽에 이 문제들을 바로바로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8월에는 뭐가 있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이제 우리가 사관학교 그러니까 8월 정도에 우리 사관학교 시험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관학교 기출 생각 집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8월 달에 진행되는 사관학교 또한 제가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다 업로드 해드린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디렉션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드리도록 할 건데 파이널 디렉션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2023년에 진행되는 모의고사 문항들 중에서 수능 전에 이 정도는 꼭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선별해서 교재로서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교재 안에는 아마 문항과 해설이 함께 들어 있겠죠 그렇지만 강의는 따로 제공되지 않을 건데 그 강의들은 전부 다 기출 생각 집 강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교재를 굳이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2023학년도 그러니까 2022년에 너무나도 많은 수험생 친구들이 수능 직전에 선생님 올해 시행된 문제 중에 제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선생님께서 문항들을 선별해서 조금 풀어야 되는 문항들을 좀 교재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요청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다 찍었기 때문에 2022년에 그냥 너희들이 직접 교재를 뽑아서 프린트를 뽑아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지만 교재를 조금은 출간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는 파이널 디렉션으로서 출간할 예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일정과 형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 커넥션과 더블 커넥션 커넥션과 더블 커넥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넥션 아카이브와 신규 커넥션이 나올 것이라고 했죠? 커넥션 아카이브는 1월 달에 이제 문제와 손해설이 추가된 형태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강의는 이미 다 완강된 상태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 때 생소화 문제 풀고 싶다 커넥션 아카이브 바로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아카이브가 진행될 거고 두 번째, 3월부터 시작해서 신규 커넥션 공통과목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통과목은 3월부터 5월 정도까지 해서 완강할 예정이고 선택과목은 4, 5월 정도에 개강해서 6월 정도까지 마무리 완강할 예정이라는 거 6월 평가원 전에 당연하게도 공통과목은 전부 다 완강이 될 거고 선택과목은 절반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6월 평가원 범위까지는 선택과목 또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대략적으로 강의가 업로드 될 거예요 더블 커넥션은 6월 평가원이 끝나고 6월부터 시작해서 6월, 7월, 8월 정도에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 하프 컬렉션 아까 뭐라고 했죠? 공통문학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 전에 5월 달부터 우리가 대략적으로 일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5월, 6월, 7월에 매달 2회분 정도씩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시즌을 2개로 나눠서 3회분 정도씩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과 너희들에게 어떻게 제공될지에 대해서는 OT 영상에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정 짓도록 할게요 6월 평가원 전부터 나올 것이라는 건 맞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모의고사에 대한 컬렉션 모의고사는 8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 10월 그래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 그래서 각 시즌에서 3회차씩 구성이 되어서 모의고사가 진행될 예정 퀄 모의고사 또한 아마 6월 평가원 대비 그리고 9월 평가원 대비부터 해서 수능 대비까지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6월 평가원까지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김기환의 커리큘럼을 따라옴으로써 6월 평가원 전까지 당연하게도 기본적인 개념 강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완전체 강의로 당연히 공부할 수 있고요 기출 생각집 또한 선택과목 또한 이미 다 완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커넥션 또한 아카이브는 이미 완강 그리고 6월 평가원 전까지 공통과목 커넥션, 신규 커넥션 완강 그리고 선택과목 또한 6월 평가원 범위까지 업로드 될 예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전 연습을 위해서 하프 컬렉션까지 몇 회차 정도 제공될 예정이라는 거 알았죠? 그럼 두 번째, 9월 모의고사까지는 내가 뭘 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하면 9월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전범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강의들이 다 완강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커넥션까지 당연히 9월 평가원 전까지 완강될 예정이고요 하프 컬렉션도 완강, 컬렉션과 커넥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이렇게 김기현의 커리큘럼 1년만 쭉 따라오더라도 정신없이 공부하게 될 거고 정말로 질 좋은 문항들 그리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선생님, 개강은 언제 하죠? 완강은 언제 하나요? 강의 분량이 어떻게 되죠? 계획을 짜야 되는데요 또는 입구일이 어떻게 되죠? 문항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찍으시나요? 스튜디오에서 찍으시나요? 또는 예습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이요 항상 그 강좌별 OT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OT를 참고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강좌별로 우리가 예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 OT에서 전부 다 말씀드린다는 거 OT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하면 무슨 강의부터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또는 제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떤 강의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테크를 좀 타야 되죠? 그러니까 좀 게임 같은 느낌으로서 테크를 어떻게 탈까? 라는 것들 또한 제가 학습 캐스트를 따로 찍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캐스트를 확인한 이후에 아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따라가야겠다라는 걸 이 캐스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커리큘럼 김기현의 풀 커리큘럼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에서 만점 받을 수 있게 저 또한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매년 한층 한층 저 또한 성장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귀교를 들으면서 조금은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 또한 믿고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층 한층 성장해 나가는 것들 같이 한번 경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커리큘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 그리고 OT 영상들 강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2024학년도 수능 수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화이팅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